우울증과 정신분혈증에 시달리던 여인은 심리학 박사이자 심리치료사 인필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환자가 눈앞에서 투신하는 것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은 빌은 붉은색과 녹색을 보지 못하는 정록 생명증에 걸리게 됩니다. 빌은 휴식기를 가지기 위해 ala로 향하고 둘도 없는 절친인 정신과의사 박과 제외하는데 박은 자신의 심리치료 모임 멤버들을 소개합니다. 바브의 집에서 당분간 머물기로 하는 빌 정신분석학 저소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박은 수영장까지 딸린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은 최근 누군가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으며 범인은 심리치료 5명 중 한 사람일거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빌에게 추돌사고가 일어나고 짜증이 난 빌은 다이아단 성깔이 나오려 하는데 아름다운 여성 운전자를 본 빌은 상냥한 남자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혹시 실수로 전화번호를 까먹을까봐 친절하게 집주소까지 적어주는 빌 멤버들은 밥을 애도하면서도 이 모임을 빌이 이어서 맡아주길 바랍니다. 꿈일까 현실일까 혹시 모를 기대로 적어줬던 주소를 보고 여인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짧은 데이티에 빌은 이 어린 아가씨에게 푹 빠져버리고 로즈는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한편 멤버 중 미성년자인 리치의 형이 찾아와 치료를 중단해달라 요청합니다. 누군가 우체통에 독사 방울범을 넣어두었고 답이 죽었음에도 살의 위협은 자신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은 빌 나쁜 일과 좋은 일은 동시에 찾아오는데 뜨 밤을 보낸 빌은 친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모임 멤버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 로즈는 산드로와도 매우 가까워 보이고 심리치료사 빌이 가정 방문을 한다니 황급히 자리를 뜨게 되는 로즈 빌은 그런 로즈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빌이 리치를 의심하자 리치를 자식처럼 아껴 온 산드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렇게 극대노를 하다가도 또 표정이 바뀌는데 헬창 남친이 오자 다시 환희에 차는 산드라 리치의 보호자 데일에게서 오히려 확대받은 사실을 알게 된 빌은 치료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리치의 앳 담당 의사를 찾아가는데 리치의 기에 격한 반응을 보이며 문전박대를 합니다. 한편 새로 생긴 애인을 자랑하는 멤버들 리치만 여전히 외롭고 형의 과잉보호도 부담스럽습니다. 과거 사귄적이 있는 두사람은 서로 못잡아먹어 한다는데 빡친 클락이 깽판을 치고 나가버립니다. 살의 위협은 점점 빌의 숨통을 조여오는데 빡친 클락이 깽판을 치고 나가도록 8기통 머슬카 폰티아 파이어 버드로 벤츠 쿠페가 힘으로 배겨 위기를 넘긴 뒤 유일하게 정보가 없는 버그를 차도 온 빌 버그의 차 유리창엔 총알 자국이 보이고 우연일까 자신을 죽이려든 비슷한 차가 보이는데 하필 빨간색이라 구분하지 못합니다. 탈모에 민감한 빌은 산성비를 피하는게 급선문입니다. 버그의 아픈 가그만으로 살인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대문이 열려있어 긴장하는 빌 탈모에 민감한 빌은 산성비를 피하는게 한편 다른 형사로부터 벅이 헥터의 동료 형사였다는걸 알게되고 이뤄서 헥터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케이시의 화실을 찾은 뒤 문은 안으로 잠겨있고 뭔가 불타고 있습니다. 그림의 얼굴 부분이 모두 도려져있고 너무 진한 분장으로 누군지 알기 힘듭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페인트가 쏟아져있는데 그것은 페인트가 아니라 케이시의 혈흔이었습니다. 큰 충격뒤에 항상 빌을 어루만져주는 로즈는 이제 빌의 심리치료사이자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벅의 비밀앨범을 꺼내려 하자 갑자기 정세가는 로즈 빌이 샤워를 하는 사이 로즈는 아까 그 숨겨둔 앨범에서 뭔가를 찾으려 하고 그 모습을 들킨 로즈는 당황하며 다급히 도망칩니다. 결국 놓쳐버리고 차 번호만 번집니다. 클락의 강박증 덕분에 죽은 닥터밥의 일기장이 밝혀졌습니다. 일기장에선 사진 한 장이 나오는데 로즈가 앨범에서 찾고 있던 건 바로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 모두가 자랑하던 세인이 바로 반이라는 가명을 쓰는 로즈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형사에게 로즈의 차량 조회로 주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빌. 가장 의심가는 리치를 더 조사하기 위해 니들마이어 보인집에 쳐들어갑니다. 리치는 이미 4년 전에 죽었으며 그 누나의 이름이 로즈라니 빌은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마치기 위해 데이를 찾아갑니다. 리치! 렛이, 렛이. 나의 힘을 내다 Québec? 이곳을 지적돼서요. 렛이. 렛이, 렛이. 렛이. 렛이, 렛이, 렛이. 렛이! 렛이. 렛이. 렉이. 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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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로 살기를 강요당한 로즈에게 바니는 여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고 다중인격으로 아무나 만나고 다녔지만 유일하게 빌 얘기는 진심이었던 로즈 결국 박과 케이시를 죽인 범인은 데일이었습니다. 하면, i swear to god. where God. like you go 개봉 당시 정사심 빼고는 볼게 없다며 엄청난 혹평을 받고 흥행에도 참패한 영화지만 유난히 저평가된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OST는 지금도 즐겨듣는 운명곡으로 풀버전으로 감상하시면 특유의 분위기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영화 플로브 나이트였습니다